39번은 힌트가 여기 바로 나와 있지. 하지만 영국 사회 내에서 not every가 나왔으니까 부분부정 모두가 보는 것은 아니다. 축구를 그들의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왔겠어. 모두가 풋볼을 그들의 게임으로 본다. 뒤에는 다르게 본다. 이 사이를 찾으면 되겠지. 어렵지 않았지. 만약 우리가 본다면 현대의 영국 문화를 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빠르게 결론 지을 거다. 스포츠가 중요한 문화의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언가이다. 많은 사람들.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같이 있다고 여기는 무언가이다. 게다가 나왔지. 같은 말이지. 우리는 또한 아마 결론 내릴 수 있을 거다.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스포츠. 영국 문화 내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는 풋볼이다. 아직까지 반전이 안 일어났지. 우리는 would know. 안다. 이것을. 이게 압력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디스가 이게 맞다면 연계로 맞다면은 디스라는 것은 이 내용은 뭐야? 축구다. 축구를 풋볼을 그들의 게임으로 본다. 이 내용이 와야 되겠지. 우리는 안 알 거다. 이것을 증거로부터 동격. 매일. 뭐가 있어? 상당한 양의 문화적 활동이 있어. 모두가 초점을 맞추는 풋볼에. 여기 반전이 안 일어났어. 그치? 결국. 인텀스 오브. 뭐뭐라는 관점에서 양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양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플레이하고 축구를 보고.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읽고. 축구에 대해서 말하는. 다 축구를 그들의 게임을 본다. 라는 내용이 왔고. 아직까지 반전이 안 일어났고. 3번 내용 보면은. 가주어. 진주어. 대문장이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다. 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문화적인 활동과 습관을 보는 것으로부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은. 사람들. 중산층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뭐뭐인 것 같다. 선호하는 것 같다. 풋볼보다는 럭비로. 이게 나왔네. 그치?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 그럼 정답 3번이지. 쉬웠지? 그리고 또는. 어. 더 많은 여성들이. 풋볼보다는. 어. 네트볼을 한다. 자. 그리고 똑같이. 똑같이라는 말도. 이제. 다 축구를 그들의 경기로 보는 게 아니야. 라는 내용이 와야 되겠지? 확인을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을 가서 말을 하고 있으면. 풋볼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어? 추장할 거다. 너가 말하고 있는 거구나. 어. 그. 미식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미국은. 미식축구가 유명하잖아. 그치? 축구 말고. 그렇게 그들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당연히. 나는. 풋볼. 그러니까 사커. 그치? 한국에서 축구.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풋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 미식축구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들의 문화적 관점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다. 여러가지 문화가 만들어낼 수 있어. 여러가지 방식을 이해하고 평가 가치를 매기는 사람 활동을 스포츠 같은.